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일본기의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. AI 열풍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한데요. 엔비디아 CEO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면서 AI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예측했습니다. AI의 반도체의 견인은 우리에게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. 최윤정 기자입니다.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말을 합니다. 이 말을 노래로 만들어달라고 하자 AI 프로그램이 즉석에서 바로 리듬을 넣어 노래로 만듭니다. 엔비디아는 AI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를 종식시킬 AI 혁명이 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실제 AI 바람을 타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 점유율이 90%에 이르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폭발적입니다. AI 기술 확산에 조만간 GPU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. AI 열풍은 반도체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. 챗 GPT 등 차세대 AI 시스템의 생명줄인 반도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디렘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90%를 선점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 같고요. 메모리 반도체의 저점이 그동안 전망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적인 AI 열풍. 그동안 긴 불황의 터널을 걸었던 반도체 업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